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소리를 높이냐 하면 이게 보궐사기가 2024년도 총선사기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일상의 삶이 굉장히 분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3년 6개월 가까이 다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는데 한 4년이 걸렸으니까 그때만큼 여러분 열심히 이 문제를 다뤄왔으니까 부정선거학이 있으면 부정선거학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자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끝난 일이 아니고 2024년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들 복재판이 일어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 4개월 전에 2024년도 총선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더블당과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최소 압승해서 최대 개원선 돌파까지 선거결과를 조작해낼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 소위 보궐선거 사례를 잘 연구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미래를 전망하는 데 탁월한 여러분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면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부풀릴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사전투표에 100명이 참가했는데 자기들이 여러분들 당선시키자 하는 후보를 확실히 당선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150명 정도 참여한 걸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전투표가 끝나는 날 사전투표율을 올려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천 퍼센트를 도독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선관위 자료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그런 것을 선거인수라고 하고 선거인수 가운데 모두가 여러분 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직선거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그걸 사전투표자 수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아주 뜨거운 그런 선거가 아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선거인수가 100명이면 사전투표자 수는 주로 50명 정도가 됩니다. 선거인수에 기록된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는 여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00명 정도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이번에 한 겁니다.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 글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거 사기를 주도한 세력들이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겁니다. 더불당의 진교훈이 확실히 당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가짜로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걸 언제 발표했느냐 사전투표 가 끝났을 때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에 여러분들 공지가 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투표율 22.64%가 이게 조작된 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거가 여러분들 끝나기 전에는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일투표에는 이렇게 철로한 당일투표인 명부가 있지만 사전투표는 전산상으로만 존재하고 누구도 실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7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은 22.64%고 사전투표자 수는 11만 3313표다. 이게 다 여러분 조작된 거란 겁니다. 뭘 위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이렇게 보수 우파 여러분들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투표에 갑시다.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작기법을 테스트한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거인수하고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한 사람의 갭이 있습니다. 그 갭만큼 뭐죠? 선관위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국힘당이나 대통령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란 것은 공부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실제라는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좀 배우던지 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앞으로 노예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제도 때문에 한국인이 노예가 되는데 이 제도가 한국인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지난해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에 배워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무려 4만1704표를 늘려놓은 겁니다. 선거인수를. 그 가운데 투표자 수를 3만7473표를 더 여러분들 뻥튀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작된 상태는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되지만 이 밑에 실제로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선관위가 얼마나 조작했는지 이 밑에 거는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발표되고 선거관립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공지한 이후에 여러분들 이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현행 시스템으로 가지고 하면 아무도 이제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한국이 비극적입니다. 전산시스템을 이렇게 야무지게 도입해가지고 국가체제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고 그게 총선 대선을 거쳐가지고 체제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죠. 더블당 애들이 다 장악을 할 거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문을 보면 다 이런 침묵합니다. 그 사람 신문 만드는 기자들도 나중에 다 노예가 될 건데.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23년도 강서 보궐선거는 선거인 수가 50만 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가 24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에서 투표자 수가 48.67%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죠.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 차이만큼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 또 강서 구청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50만이었습니다. 투표자 수가 26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71%만큼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의 격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투표자 수 특히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한 겁니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관내 사전투표가 7만 1,609명입니다. 이번에 뭘 뻥튀기 했습니까? 11만 3,313명으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4만 1,704표를 더 만들어낸 겁니다. 거소 투표도 2022년 또에 558명이었는데 이번에 1,402명으로 늘린 거죠. 844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참여한 것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 힘을 갖고 있습니까?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는 한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정도 늘려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그냥 도덕질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다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3만 7,473표를 이번에 표를 만들어냈는데 그 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4만 1,704표라는 그런 사전투표자 수에서 선거인 수를 불려가지고 투표자 수 불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3만 7,473표만큼 더 끄집어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3만 7천표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4만 1,704표 전부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에 참관 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이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부풀리한 다음에 그 부풀린 투표자 수를 모두 다 더블당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3만 7천 명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비원회는 앞으로 공직선거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포함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고 이것을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종수법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큼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불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역대 최대치였다고 국민들한테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선거는. 그리고 그것을 먼저 전산적으로 모두 다 더블음주당 함께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망한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정권을 이제 완전히 다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가 이런 구칙에 되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더블당 국힘당 의원들은 모두 다 다 덮는 겁니다. 그게 나는 국가가 가는 길이 너무나 명료하게 보이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총가를 쓰지 않고 사전투표자 수를 증가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정권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번에 선을 보였고 이것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국힘당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24년 또 총선에서는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더블당 내에 중핵을 행성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의 586 운동권들이 만든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총카를 쓰지 않고 선관위를 장악해가지고 선관위를 뭐죠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국가 권력을 잔탈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유해찬이 3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한국인들이 이 수렁을 못 빠져나올 걸로 봅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체제에 하겠어요. 이 거짓과 위선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 침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선거결과를 여러분 다 거짓말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과장된 사전투표율이 뭡니까 실제 사전투표율하고 차이만큼을 전산적으로 더블당에게 넘겨줘가지고 더블당 지배 1당 지배체제가 고착화되는데 그걸 여러분들 보고 신문도 침묵하고 지식인도 뭐죠 헛소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입 다물고 문산 쳐다보고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그냥 골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와가지고 저는 당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 주셔야 돼요. 그건 당위입니다. 당위. 그 양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속속들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코가 끼었든지 그게 가능성이 높겠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위에 상당한 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든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사전투표한 사람으로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핫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더블당 지배 1당 지배체제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제야 전문가가 없었으면 이게 다 덮여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눈에 가실 겁니다. 거의 대한민국을 다 먹었는데 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저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좀 피곤한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 걱정 안 할 겁니다. 왜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김기현이도 우리 편이고 아니 더블당은 우리의 진짜 편이고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상황에 처한 겁니다. 저보고 뭐 계속 이렇게 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고소 고발하면 또 경찰서 검찰서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해 주고 나는 리서치해가지고 뭐죠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벅차지 않습니까 공병은 어떻게 다 합니까 장구치고 북치고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떤 사람 장구치고 어떤 사람 북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고 윤 대통령은 절대 이 문제에 손을 안 댈 겁니다. 몰래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사람인 거죠. 저는 그걸 오래전에 간파를 했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강성 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섭섭해하겠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의 이름을 직시할 수 있어야 그래 개피를 안 보는 거죠.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고 하면 개피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피를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마음껏 조작해서 전부 전산적으로 더블당 후보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권력교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체제가 고착화가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걸 브레이크를 못 걸면 앞으로 많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들 주제를 오늘 또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